눈 속은 흘러 달아진 파란 하늘 넘어 마법의 이름을 넘어 택착! 신났다! 와하우! 음, 여기라면 괜찮겠다. 역시나... 티키양, 무슨 걱정 있어요? 아뇨, 괜찮아요. 아, 혹시 카디아 언니가 다른 소식은 안 전했나요? 아뇨, 그냥 티키양이 따라갈 거라고만 하셨어요. 내가 마르를 지켜보라는 부탁을 받고 온 건 선배도 모르는 거네. 어라? 그렇다면 이건 선배도 모르는 비밀인가? 음, 티키양, 뭔가 할 말이 있나요? 아, 아뇨, 언니가 더 부탁한 게 있나 해서요. 잠깐, 대회 다녀올게요. 비밀 하나 가진다고 큰일이 생기지도 않겠지? 비밀 하나 가진다고 큰일이 생기지도 않고 흠... 1. 굴로 2. 굴로 1. 칭찬 2. 굴로 2. 굴로 1. 굴로 1. 굴로 호물쌈이 보여줄게! 아주 되자! 어? 나이스! 아, 곤란해! 마무리까지 완벽했어요! 아, 곤란해! 서툴지만, 힘낼게! 문제없다고요! 형이야! 나이스! 아, 곤란해! 안이 안은 정리를 손으로 오네... 굿 안이 안 tik! 하지만 계속 감상하려고 해요. 아, 부끼는 안 줄줄게... 옆에 잘 없을 것 같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샷은 대성공! 기능! 다 같이 힘을 모아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